네 세계시계입니다. 세계시계는 시간 차이만 나지만 인도같은 경우에는 30분 차이가 더 납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요. 어떻게 해결했나 보시겠습니다. 네 리세트 누르면 30분을 움직입니다. 4시 30분이 되면서 이 타임만큼 30분을 옮기는 순간만큼 4초 정도 딜레이 된 것을 다시 전체를 초재로 시켰습니다. 그런 다음에 시간 조정을 하면 됩니다. 서울시간만 보고 조정하면 됩니다. 분조정도 이렇게 조정합니다. 네 그래서 30분 터울이 있는 그나라 시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